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들어온 뒤에서 1차 영향을 가진 돌은 1차 영향을 가진 돌은 2차 영향을 장착합니다. 무너질은 공격이 됩니다. 2차 영향을 잡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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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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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한글자막 by 한효정 금방 ㄷㄷ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파란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파란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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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2-2-2-3 응! 시작하자. 파이더낫지 않던 파를 빠트려! 야! 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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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